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이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이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쵸?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침형. 여러분들 정말 아침형이신가봐요. 저는 이 시간에 일어난 제가 너무 대견해서 위존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앱 킨거였거든요. 잘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지? 쉬는 시간인가요? 그렇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일사以上의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친구들과 아이돌을 좋아해서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관람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좋은 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리도 될 땐 잘 której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일사로 말하고 있다고 동영상을imos. 너희들의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나요? 한 암시의 사랑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gibi konuyu gecistirerek bir şeyler söyledi bir fan sınırını aşarak YNA'da idolleri kullanmasaydı diyerek Kim Garam olayını karistirdi. Bu aralar YNA'ya olan nefretler çok aldı umarım kısa sürede yeniden eski haline döner her şey sizde düşüncelerinizi sorumlara yazmayı unutmayın seviliyorsunuz bay bay.